안녕하세요. 안동시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으신 어르신들께서 낮 동안 안전한 보호를 받으며 이동도움, 식사도움, 건강관리, 신체기능유지훈련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안동시 대형주간보호센터 안동 한국복지주간보호센터입니다. 저희 안동 한국복지주간보호센터에서는 어르신들께서 건강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무엇보다 식사와 간식에 있어서 드시는 즐거움을 드리는 맛과 영양공급이라고 생각하기에 일반 주간보호센터들과 차별성을 두어 영양사 선생님과 조리원 선생님들께서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어르신 식사와 간식을 직접 조리하여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점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업체에서 식사를 가져오는 위탁급식이 아닌 기관 내에서 자체 조리를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께 갖지은 따뜻한 밥과 뜨끈하고 맛있는 구, 신선하고 맛깔진 반찬과 간식을 정성을 다해 만들어 깔끔하고 위생적인 식사 환경으로써 어르신의 영양을 꼼꼼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대부분 밥심으로 체력을 이어가시는 상태이면서 은연에 있어 드시는 즐거운 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저희 안동 한국복지주간보호센터에서는 어르신 식사와 간식이 있어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안동시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으시고 어르신의 건강 유지와 주간동안의 돌봄을 위해 이용하실 주간보호센터를 찾고 계시다면 저희 안동 한국복지주간보호센터가 어르신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